성불하십시오 불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만약에 또 어떤 사람이 산란한 마음으로 탑에 들어가서 나무불하고 연불 한 번 하더라도 이미 다 성불하였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산란한 마음으로 해서 성불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산란한 마음으로 이 앞에 내용이 뭐냐면 점점점점 뭡니까 우리가 여러분 아미탄불에서 일심 칭명 연불이잖아요 그게 일심의 그 조건이 그 극락왕생의 조건이 일심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보세요 그냥 하는 게 아니고요 일심 칭명이라니까요 한 마음이라고요 두 마음이 아니에요 산란한 마음으로 하더라도 뭡니까 점점 가까워지는 거죠 가까워져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뭡니까 성불은 일심입니다 처음에 산란한 마음으로 하든 또 이렇게 산란한 마음으로 내 꽃을 바치든 산란한 마음으로 내가 법문을 듣더라도 점점 가까워진다 아닙니까 점점 겪어져서 최종에는 뭡니까 일심 일념이에요 완전히 믿어지는 거예요 부처님과 나가 둘이 아니에요 다르지 않다고요 그런데 하나냐 달라요 그게 불일 불이가 완전히 되는 거예요 부처님과 나가 완전히 뭡니까 다르지 않아요 불이 다르지 알았어요 한문으로 불일 하나는 하나면 본래 다르단 말은 안 쓰죠 하나인데 뭘 다르냐 하나가 아니잖아요 하나가 아니잖아요 부처님과 덕일수님과는 여러분과 하나가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뭡니까 진리에서 똑같이 불살을 가지고 다르지 않다 이 말이라 점점점점 우리는 가까워지는 거죠 내가 이게 봉사를 하든 불살을 하든 절을 하든 연분을 하든 내가 어제 그 뭐를 이렇게 하루에 기도를 10시간씩 해라 너는 그렇게 해야 마음이 정리가 되고 하다 그래서 지장연불 100만 번 그다음에 금강경 7번 이거 쭉 시켰어요 그런데 내가 얘가 잘하다가 몇 개월 동안 잘하다가 딴 뒤로 딱 새걸래 내가 금강경 오늘부터는 30번 30번 처음부터 끝까지 정도 못할 거면 그냥 물러쓰고 할 거면 해라 그렇게 시키거든요 뭐냐면 그걸 왜 시켜요 이유를 말하는 거죠 여기에 내가 다 받쳐지지 않으면 뭡니까 내 삶을 못 잡아야 다 올인이 안 되면 어차피 자기 인생은 뭡니까 자기 생각대로 춤추고 술 마시고 우리 사람은 되는 겁니다 누가 뭐라 하지 않아요 사기치고 도둑질을 안 하면 안 잡아간다 아닙니까 술 먹는다고 누가 잡아가지는 않잖아요 춤춘다고 잡아가지는 않고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이렇게 해야 잡아간다 아닙니까 우리가 진심으로 남업을 한 번만 해도 뭡니까 여기는 산란한 마음으로 탑에 들어가서 나무부라고 연부를 한 번 하더라도 다 성부를 했대요 믿으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산란한 마음이 있어도 뭐요 내가 믿음으로 하면 반드시 성부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어야 된다니까 이거를요 나 같은 년이 내가 이렇게 악하고 이렇게 악질인데 내가 무슨 성불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영원히 여러분 그건 저주라 그게 마구니가 제일 좋아하는 게 그거예요 마구니가 최고 좋아하는 게 뭔지 아세요? 열심히 기도하고 잘 안 믿는 걸 최고 좋아해요 자기 안 믿는 걸 열심히 절하고 사경하고 연불하고 참선하고 부처님 안 믿는 것을 마구니가 최고로 1등으로 좋아해요 그런 것만 찾아다녀요 절 열심히 다니메서도 신심 없는 것 너마라는 사람만 찾아다녀요 부시하고도 했다 했다 하는 여자만 찾아다녀요 그런 건 마구니 밥이거든 전부 찾아다니 제일 좋아하는 게 따로 있어요 마구니가 귀신이 좋아하는 게 따로 있다고 여러분들 귀신 씌었다 하잖아요 바닷가에 사는 사람이 멀쩡하니 물고기도 천지인데 마라 바다 뱀을 끝까지 쫓아가 잡아서 삶아서 집안을 망치냐고 실제로 아니 바다에 물고기가 한두 마리냐고 왜 눈에 그거 1년에 몇 년에 한 번 뛰기도 힘드는 그 바다 뱀 헤엄쳐 가는 걸 끝까지 쫓아가 잡아서 삶아서 집안이 다 망했다니까요 뭐 거기 뭐 오징어도 있고 뭐 조기도 있고 돔도 있고 뭐 많은데 왜 그러냐고 그거 먹어서 보신들 일이 뭐 있냐고 그러니까 망하려면 뭐 여러분이 그렇게 쓰인다니까요 귀신이 쓰인 거지 원한이 여러분이 마라 귀신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는 열심히 해요 특이하죠 사경도 열심히 해요 그런데 의심이 들어오는 걸 최고로 좋아해요 제가 그걸 알았다니까요 내가 의심하지 않아요 그러한 마구니들은 춤춰요 아 됐다 요 새끼는 내 거 이렇게 그런데 내가 믿음을 딱 갖고 있잖아요 다 슬퍼해요 귀신들이 다 비탄해요 왜냐하면 한 사람이라도 뭐예요 불자를 만들으면 자기는 세상에 존재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나무불을 한 번 하더라도 나무불 나무불 나무스불 하더라도 여러분이 뭐예요 산란한 마음으로 할지라도 내가 반드시 부처가 된다 나의 주인은 부처이고 내 생명은 부처님이다 내가 부처님이 보시고 부처님이 듣고 부처님이 맞고 맛보고 느끼고 생각한다 부처님이 가라면 가고 서람 쓰고 안지람 안고 이럴 서람이 이럴 쓴다 부처님이 하라면 불구덩이에서 들어간다 이 마음이 딱 써서 여러분이 부처님 믿음대로 여러분이 행하잖아요 그럼 끊어버려요 그럼 다 성불해버려요 어떻게 즉득 성불해버려요 금생에 다 성불 금생에 다 성불한 게 오늘 성불한다니까요 그럼 도기스님 너 성불했냐고 물어보세요 마음속으로 나도 마음으로 답할 테니까 저는 결코 성불한다는 것을 추호도 심하지 않아요 누구보다도 악하다니까요 선하지 않다니까요 여러분이 생각해서 선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착하지 않아요 악합니다 탐욕이 있어요 애욕이 넘쳐요 번뇌가 끝이 없습니다 반드시 성불합니다 이게 딱 꽂히지 않으면요 이 길을 못 갑니다 그리고 정인 결정적인 인과가 성불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지금 상황이 비참하고 비탄해도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아도 여러분이 정말 믿음으로 부처님이 반드시 이것이 복이 되게 하고 길을 열어주신다고 믿잖아요 그럼 100% 길 열려요 그런데 한번 비탄하고 술 먹고 포기해보세요 길 영원히 없어요 믿음은요 어떤 길도 열어버려요 여러분 세상 모든 길이 믿음이 없어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만 말하면 열정이다 뭐 다 필요 없어요 오직 믿으면 끝나요 머리 필요 없어요 머리 좋은 사람 팔할이 못 삽니다 우직한 사람이 잘 살아요 잘 사는 사람 우직합니다 여러분 생각이 깊고 머리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지나간 세상 사람들이 혹 생존에 계실 때나 열반에 드신 뒤에 이러한 법문을 들은 이들은 모두 다 이미 성불하였네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전하는 이 법문을 들은 사람은 다 성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오늘 이 법문 듣고 성불하셔야 돼요 내가 반드시 부처라는 걸 결정적으로 믿고 앞으로 향을 꽃든 꽃을 꽃든 밭을 갈든 콩을 심든 장사를 무슨 물건을 빵을 판든 콩을 팔든 파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 세상에서 생업으로 하시는 모든 일이 다 불사예요 다 불공이고요 다 공량이에요 넌 죽으라고 합니까 넌 이익되기 위해서 나의 이익을 취하는 거 아니에요 공존공생이잖아요 있는 거 갖다 퍼주는 건데 보시지만 그러니 여러분 마음속에서 이거 지금 계속 여기서 부처님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 오직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있나 없나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에 지난 시간 또 반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평화와 기쁨과 안락이 없죠 여러분 믿음 없는 거예요 그럼 이제까지 믿은 건 뭐냐 깊지 않았다니까요 보리살따의 반냐바라밀다는 뭡니까 고심 무가해 마음에 걸림이 없다니까요 고 까다 이유 원인 무유 없다니까요 뭐가 공포 두려움 근심 걱정 없다니까요 있으면 뭡니까 여러분 부처님 반야를 믿지 않는 거예요 부처님의 부처님의 절체지구지순한 지혜의 법신부를 믿지 않는 거예요 꼭 두려움이 오죠 그러고 여러분은 뭐예요 어떻게 사는 거예요 거꾸로 사는 거예요 전도몽상 육신을 내로 여기고 여러분 마음을 여러분 마음은 찰나찰나 변하는 것을 내 마음으로 여기고 죽을 때까지 종로로 타다가 사막도 가는 거예요 좀 선하고 자비로운 사람이 인천의 복을 쌓고 그것뿐이에요 분명히 항상 말하잖아요 전도몽상이 뭐예요 뒤집혀서 꿈꾼다 이 말이라 여러분 이게 이렇게 보는 거랑 거꾸로 물고 나무서서 하늘 보는 거랑 다르지 나무 보는 거 우리는 다 세상을 뭡니까 있다라고 보잖아요 여러분 다 꿈꾸는 거예요 스님도 그럼 스님이 내 몸 없다 있지만요 뭡니까 이거는 있는 게 아니고 이름이 있는 거예요 인연으로 잠시 찰나에 백열이라든 천년든 백억만 년이든 뭡니까 우주복계에서는 찰나라니까요 백년이고 천년이고 억만 년이고 찰나라고요 찰나의 생이에요 찰나의 멸이라고요 생멸이 없는 게 뭡니까 진성이라니까요 불성이라니까 법신물에 내 안에 부처님 이게 그게 나라니까요 부처와 나가 둘이 아니라니 그 부처님만 영원히 죽지도 살지도 않고 영원히 다 알고 다 본다니까요 육신이 여러분 이 육신이 항상 보고 듣고 먹고 마시고 느끼면서 우리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잖아요 이것이 가짜인 줄 모르면 여러분이 영원히 불교를 못해요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절대 불가능합니다 이 내 감정이 완전히 잘못됐다 이거는 가짜라고 확증을 하야 내가 이 감정을 넘어서서 세상을 보는 것이 반야예요 여러분 감정을 넘어서고 느낌을 넘어서고 여러분 생각을 넘어서고 여러분의 의지를 넘어서고 여러분의 판단을 넘어서고 여러분의 몸을 넘어서지 않잖아요 넘어선 게 공여예요 그러면 도일제 모든 고통이 끝나버려요 그런데 넘어서지 않고 기분 나빠 이건 망했어 오늘 기분 좋아 저자는 내 여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의 사람 일생에 여러분의 고통이 다 끝나지 않는 거예요 계속 찐흑밭에 머리에 이고 등에 지고 두 손에 들고 찐흑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경협이 말하는 거야 다 성물의 내 오는 세상의 여러 세존들은 그 수유와 한량이 없어 이 모든 열애들도 또한 방편으로 설법하시고 일체 모든 열애께서 한량없는 방편으로 설법하여 모든 중생들을 제도하여 부처님이 무르의 지혜에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무르의 지혜라는 거란 뭐예요 불교는 유로 무르구라 하잖아요 루는 센다 이 말이야 루스 현상이 있다 이 말이야 뭐가 센나요 탐진치 시기 질투 교만아만 그것이 줄줄줄줄 센다 이 말이라 무르는 그게 없다 이 말이라 여러분 천장에 물 세는 곳이 없으면 집이 제대로 젖은 거죠 제대로 공사가 된 거 아니에요 물이 줄줄 흐른다 집 잘못 진 거죠 물 흐르버리면 2층에서 아래층으로 흘러버리고 똑같이 그 집 낭중에 큰 집 같은 거는 지하 잘못 지면 그 집 썩은 집이 그 집 못 쓰거든요 지하 잘못 지면 다 망해요 저 롯데타워 같은 거는 지하 잘못 졌다 저 파괴 폭파시켜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무리 잘 젖을 소용없어요 다 썩어버리니까 토목공사 잘못하면 그렇듯이 우리는 뭡니까 탐진치가 있으면 영원히 이 길을 못 가요 계속 샌다니까요 우리가 유럽복 무릎복 그러하잖아 인천의 복은 유럽복 여러분 집 복 져서 잘 살죠 복이 떨어지면 못 살아요 그럼 계속 잘 지면 그렇게 살겠죠 그런데 뭡니까 이건 언젠가는 안 하면 끝나는 복이에요 그래서 유럽복이라고 그래요 중생은 다 유럽복이에요 이 세상에 아무리 잘 사는 사람도 백대 천대 잘 못 가요 그거 찰납니다 옛날에는 3대 못 간다는데 요새는 3대는 가는데요 3대가 중요한 게 아니고 3대든 5대든 100대든 간에 뭡니까 이건 유럽복이라니까요 없어지는 복 계속 쌓지 않으면 안 되는 복 부처인 복은 무릎복 바닷물이 아무리 퍼도 줄어요 안 줄어요 안 줄죠 아무리 써도 티끌만큼 줄지 않는 복 여러분은 딱 쓰면 내일 걱정되잖아 오늘 돈 몇십만원 몇백원 걱정되지 없는 사람이 있는 사람도 큰 돈 쓰면 당장 걱정된다니까요 왜 유럽복이니까 여러분 이 강물처럼 복이 없다니까요 부처님 복은 뭡니까 여러분이 일상 삶에서 아무것도 가지 않고도 유럽복으로 살 수 있어요 무릎복으로 어떻게 하면 되냐 이 모든 재정을 부처님한테 맡기면 돼요 맡길 수 있어요 이 모든 재정을 부처님한테 회계를 부처님한테 맡기면 된다고요 내 말 이런 걸 설명하려면 또 이 시간 다 가버리는데 여러분이 이 내 모든 삶을 생각을 느낀 것 내 하는 일을 부처님한테 다 맡기고요 부처님의 뜻에 의해서 사람은요 다 시절 인연이 와서요 팔려야 될 거면 팔리고요 또 오야 될 사람이 오면 오고요 가야 될 사람은 가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다 뭡니까 재정이 맞아지도록 돼 있습니다 내 욕심으로 모든 걸 하니까 뭡니까 여러분 안 되는 거지 여러분들이 부처님 저도 살림 살면서 이거 그냥 내가 어떤 유루심이 올 때가 무루심이 올 때가 있거든요 유루심이 올 때는 뭡니까 이 문제 못 푸는 거예요 제가 재정 문제 못 푹니다 한 번 얽히면 여러 번 얽혀봤는데 그게 딱 내 생각대로 하면 뭡니까 언젠가는 바로 파국이 옵니다 다 터버려야 돼요 내가 하는 일이 내가 하는 일이 불사면 부처님이 알아서 모든 재정과 인연을 다 줍니다 확실해요 무조건 인연이 와요 어디서 날라오는지도 몰라요 상상도 안 하는 안 하는 인연이 와서 돈 딱 내놓고 가요 확실해요 저 평생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잘못 살잖아요 다 끊어버려요 모든 인연을 끊어버려요 절대로 안 풀어줍니다 내가 어떻게 어떻게 살겠다면 그 사이즈에 맞게끔 내 마음이 준비가 다 되면 그 사이즈에 맞게끔 모든 물질을 줘요 여러분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 삶도 가정 삶도 똑같아요 가정도 살림이잖아요 살림 산다고 하지 몇 산자에다가 수풀림자를 쓰는데 그냥 우리가 뭐 사자에다가 리을 써서 살림 이렇게 우리 표준말도 있지만 불교에서 아약체정상 체절산 장양공덕님 이렇게 하거든요 장양공덕님 끝자머리에 산자 림자를 짜서 살림을 하는데 내 마음에서 뭘 끊는 거예요 내 마음의 일체 탐진치를 끊어버리는 게 산이고요 내 마음의 모든 덕을 쌓는 게 뭡니까 림인데 그것이 살림인데요 여러분이 탐진치를 끊어서 내가 모든 것을 덕을 쌓고 복을 짓도록 내가 마음을 쓰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걸 뭐요 살림 잘 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여러분이 내가 탐진치료하는 건 뭡니까 백년 탐물은 일주 진이요 삼일 수신이면 천년 보배라 이래 말하죠 백년 동안 내가 남하고 왼소져 가면서 아등바등 다 모아 놓은 돈 하루아침에 다 누가 나라에서 가져가든 처자식이 가져가든 후손이 가져가든 사촌 팔촌이 가져가든 다 찢어가잖아요 바베큐 파티 반다리 뛰어가고 바깥다리 뛰어가고 삼겹살 뛰어가듯이 각자 분배해서 가져간다 아닙니까 안 그래요 삼일 수신 삼일 동안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물질을 다하고 세상 걸 다 바치는 마음으로 하면 천년 사실은 뭡니까 새새생생에 포기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안 살잖아요 그래서 무릎복구라는 것은 부처님 복을 무릎복으로 부처님 복은 뭡니까 여러분이 무릎복으로 사시라고 어떻게 부처님과 똑같이 복 받으라니까 천수경에도 나오죠 적정심상성 일체제단한 천상겸인 수불려불든 그러죠 부처님의 심리장구 대달안에 이 비밀주를 읽으면 그거를 적정심 일심으로 외우면 적정심으로 고요하고 고요한 마음으로 외우고 외우고 또 외우면 일체 재대난 일체의 모든 큰 환란 작은 건 말할 것 물리든 불이든 재난이든 일체의 큰 환란이 딱 끊어져 버리고 인간이나 천상이나 수복려불 등 부처님과 똑같이 복 받는다 하잖아요 부처님과 똑같이 복 받는다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 외복 봐도 적정심상성 안 한다니까 뭐를 부처님 가르침을 내가 범수회상 개시하면 약견재상 비상 직견이나 이거를 여러분 목숨 걸고 이 말씀대로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데 안 살지 그러면 난을 피할 수 없고 여러분 부처님과 같은 복 못 받아 그런데 이 말씀대로 산다 그런데 이 말씀대로 산다 약의 새끼나 이험생크나 신행사도 불륜기나 이 말씀대로 내가 절대 사람을 모습이나 형상이나 모습으로 학벌로 재능으로 지식으로 안 보고 오직 불심으로 그 사람 중심을 보겠다라고 하면 뭐예요 여러분 부처님과 부처님과 똑같은 복 받죠 반영신경에서 뭐라 합니까 이 가르침은 시대신주요 시대명주요 신무상주요 신문등등주요 부처님이 반복 거기다 한 번 새생생 또 넣어볼까요 이걸 말하여 이렇게 네 번 강조합니까 이 크고 밝은 진리요 대명 신통한 신신절 신통한 진리요 크게 밝고 신통한 밝은 주문이요 이보다 더 높은 진리는 세상에 없는 진리요 이 세상 어떤 것도 이어왔던 견줄 수 없는 진리요 이런 말을 말을 합니까 부처님이 능제일체고 진실부러 능이 다 제한다는 일체고 모든 고통 생로병사 일체고를 다 제어버리고 진실부러 참으로 진실돼서 절대로 헛되지 않다 라고 마로 강조합니까 눈이 없고 코가 없고 오은이 공하고 어? 네 몸이 가짜요 네 느낌도 센세이션 가짜요 네 지성 지각도 가짜요 네 의지도 가짜요 네 판단도 가짜라고 딱 결정했을 때 여러분이 뭡니까 이 세상이 다 열린다는데 여러분은 그 느낌과 감정은 누구 생각이야 내 육정당심에 내가 이전까지 느끼고 생각하고 경험한 생각이야 그거를 버리고 불지혜로 인연과 인과로 법안으로 부처님의 진리 말씀으로 부처님으로 저 사람의 부처로 이게 하늘의 눈으로 천안으로 인연과 인과로 지혜로 이렇게 봤을 때는 뭐예요 이게 내 육안으로 본 것은 뭡니까 색수상 행식은 쓰레기라 이 말이라 쓰레기라 우리는 누구나 숨 쉴 줄 알고 밥 먹을 줄 알고 잠잘 줄 알잖아요 숨 쉬는데 우리는 산소가 들어있는지는 우리가 과학이 발달해서 아는 건지 그전에는 모르잖아요 여러분이 육신 갖고 살아가는데 산소처럼 꼭 법신불로 있는 게 부처님인데 그게 난데 그런 걸 모르잖아요 우리는 과학은 증명되니까 아는데 여러분이 이걸 하드사이언스로 일일이 네가 부처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을 보여줄 수가 없다 보니까 이게 안 믿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산소는 있다라고 그러니까 산소가 실제로 있는 것을 증명할 수 있으니까 믿는데 이 부처는 부처는 있다는 것은 증명이 안 되니까 우리가 안 믿는 거야 그래서 이건 뭐여 믿는 사람 복이야 선근인연인 사람은 뭐여 이거는 악인도 선인도 똑같이 산소 마시고 살아 백세까지 악한 놈도 병 안 들고 잘 산다고 선한 사람도 병 들어갖고 개박살라고 죽고 인과 때문에 다 살아 그런데 우리는 내 안에 부처가 아무도 몰라 승리 생활해도 모르고 부처님을 평생 믿어도 몰라 너무 말할 것도 없고 이게 뭐여 여러분 선균종자가 없는 거야 그거를 한탄해야 돼 여러분은 이 세상에 겁날 게 하나도 없어 내가 부처님이 믿어지지 않으면 그날부로 인생 종친 거라고 생각하고 탄식하고 절망해야 돼 다른 거는 절망할 게 하나도 없어 하루에 암사기가 만개가 들었어도 춤추면 되는 것이고 오늘 망해도 내일 새로 출발하면 되는 거고 다 일 없어 그런데 여러분이 뭐 하면 여러분이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가 부처님 믿어지지 않으면 인생이 끝난 거야 이 세상에 두려울 건 딱 한 가지 외에는 없어 내가 믿음이 없으면 인생이 끝나는 거야 있으면 영원히 사는 거야 여러분 돈 떨어질까 두렵지 망할까 두렵고 이거 안 팔릴까 두렵고 뭐 안 될까 두렵지 복 못 받아 여러분 복 못 받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믿음 없는 거 두려워하세요 다른 거는 어떤 것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어봤어요 진짜 믿음이 있어봤어요 믿음이 있으면 내면의 평화가 항상 강물처럼 흘려야 됩니다 아무리 내가 스님도 산란과 번뇌와 고민 중에 있지만 내 마음에 평정이 흘러지 않다 가짜죠 내 믿음 웃기는 거죠 새가 웃죠 반드시 바정성부를 이루지 못하면 여러분의 인생 부처님한테 다 손가락질 하는 겁니다 절하고 연불하고 보시하는 게 부처님한테 손가락질 하는 겁니다 가정성부를 못 들으면 다 부처님한테 삿대질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죽을 때까지 이건 강조야 위정자들이 부족이 멸하고 그 족속은 영원히 우주복계에서 끝나버립니다. 씨를 완전히 말려버립니다. 반드시 말립니다. 절대로 심지 않은 건 거둘 수 없어요. 이어서 하면 무릎 때문에 여기까지 또 나갔어요. 여러분이 무릎복을 받으려면 오직 믿음으로 적성심상송하세요. 알았죠? 내 말이 아니에요. 나는 부처님 말을 갖다 붙인다 아닙니까? 다. 증명할게요. 전부 나한테 누구든지 공개적으로 저한테 질문하면 다 부처님 같다는 말씀 다 갖다 붙일게요. 부처님 같던 똑같은 복을 초막집에 살아도 받고 사셔야 됩니다. 왜 우리가 불자가 구질구질하게 빌빌거리면서 비굴하게 동량하듯이 살아갑니까?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이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게 더럽게 사는 거예요. 저도 그런 많은 세월을 살았어요. 참회하고 후회하죠. 후회는 번내고 깊이 깊이 뼛속에 사실은 뭡니까? 내가 원한 게 열 배, 백 배로 늘 넘치게 주는데도 뭡니까? 욕심이 배밭게 나와서 늘 문제로 살았던 것을 깊이 깊이 뼛속으로 참회하죠. 저는 항상 저만 그렇습니까? 그럼 이건 비법이에요. 법이 아니라고요. 여러분도 똑같이 그렇게 돼 있어요. 다 넘치게 줘요. 적일 수 있는 법 피는데 넘치게 줍니다. 누가 갖다 줍니다. 다 넘치게 주는데 여러분 빌어먹는 거야. 우리는 믿음으로 조금 더 줄지 않는 허공이 줄지 않고 바닷물이 줄지 않듯이 줄지 않는 복을 가지고 내가 오늘 먹을 것이 끝나고 내일 걱정 안 하고 사는 오늘로 쌀 한 톨로 없이 다 끝나도 내일 걱정이 하나도 없는 그런 믿음으로 진실하게 부지런하게 몸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세상에 수고하고 애쓰는 그런 사람이 될 때요. 무릎보게 됩니다. 만약 이러한 법을 들은 이들은 누구도 성불하지 못할 이가 없는 이라 그러니까 뭐냐면 부처님이 이런 방편으로 오온 12초 18개, 30지조두품, 8정도, 사막 8정도, 6바람 1 이런 것을 끊임없이 살펴보라 하는데 이런 것을 법을 들은 이들은 누구도 성불 못할 리가 없다. 다 성불하죠. 반드시 합니다. 믿느냐 안 믿느냐 이 문제예요. 모든 부처님들의 근본 성원은 내가 행하는 부처님의 도를 똑같이 여러 중생들에게 이 도를 얻게 하는 것 여기 계신 부처님이요 법신물이 여러분도 똑같이 저와 같이 저 용상에서 만중생으로부터 존경과 사랑과 은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부처님은 뭡니까? 모든 중생이 자기와 같이 되는 거야. 부처님은 군림하는 자가 아니야.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고. 완전히 자유쾌하는 자고 완전히 복되게 하고 어떤 근심도 없게 하는 자야. 불교를 믿는 사람 제가 이 말씀 하나 적을게요. 불교를 믿는 사람은요. 그 근본이에요. 동남아 국가도 그렇고 불교를 믿는 국가는 많이 있지만 범화 같은 데는 다 불교 국가고 이런 베트남 같은 불교 국가도 다 공산화되고 그랬지만 불교를 믿는 사람은요. 그 자유가요. 가장 큰 가치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자유. 내면의 자유. 신체의 자유. 언론의 자유. 언론 출판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 이런 것처럼 이런 완전한 내적 외적 자유가 성취되지 않는 것은 비불교입니다. 불자는요. 철저히 자유와 자율. 책임. 그리고 어떤 경우라도 불교로 이 불교의 이익을 위해서 넘을 해치지 않는 이런 근본적인 속성을 가지고 2500년에 왔어요.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 공산사회를 추종한다든지 더군다나 종북을 추종한다. 이거는 여러분. 완전히 불교를 정면으로 대항해서 부처님 얼굴에 갈궂는 거예요. 불자는요. 자유를 체선봉으로 넘을 해치지 않는 넘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넘의 이 영혼의 자유뿐만 아니라 마음의 자유뿐만 아니라 신체의 자유뿐만 아니라 언론의 자유뿐만 아니라 일체의 자유를 성취케 하지 못하면 자기 능력을 자기 뜻대로 원대로 110% 패천만포로 발휘할 수 없도록 하는 그런 사회는 이 불교를 믿는 사회에서는 추어도 용납되면 안 됩니다. 불교는 첫째도 자유 둘째도 영원한 자유예요. 알겠어요? 불교를 믿는 사람이 공산주의를 신봉하고 좌파를 신봉하고 그런 행동하는데 발바닥으로 믿느라고 욕보는 거죠. 우리는 해탈 성물 열반을 추구하는데 그게 상상이나 됩니까? 불교는 절대로 넘을 따라가는 거 아닙니다. 누구의 지시를 따르는 거 아니에요. 오직 이 말씀 당신의 말에 생명을 걸고 내 모든 걸 바치는 거예요. 당신 말에 내 모든 생명과 재산과 저자와 이 모든 것을 바치는 거예요. 당신 말씀, 법 어떤 인간한테 굴중하는 게 아니라고요.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성문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